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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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각기 영상 진행했던 아나운서 선생님 그 명함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백운종 대표님 네! 대표님이세요? 제가 한 번 더 많이 통해서 소각기 열심히 촬영해서 이재명 후보의 소각기 촬영을 하고 있는 전은호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어떻게 이번 대선 승리를 주시는지 빛에 가나 말씀해주세요 아니 정말 제가 소각기 촬영하면서 느꼈지만 요즘 많이들 힘드세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3월 9일에 꼭 투표를 하셔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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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